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영상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3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못해서 지으셨고 자신의 자녀가 되어 찾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분의 아들 예수 크리드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을 찾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신구약을 오가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이나 혹은 그분의 능력, 혹은 그분이 내려주시는 기도응답, 문제 해결 등의 선물인가요? 연인을 정해진 시간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시도 때도 없이 애인을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성경의 보존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성내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못 오고 계신 것이니까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는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더 원하는 그 무엇을 속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구하는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기입니다 상대방의 의향을 정확히 모르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깊어지거나 친밀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날 향하신 목적과 내가 가진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사랑하는 동안 아내는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감지합니다 이것을 듣게 된 남편들은 펼쩍지이죠 자신은 날마다 아내를 위해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말입니다 남편은 매일 아내와 자식을 위해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주고 피곤한 와중에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듣기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피곤해서 짜증으로 반응하며 아내의 말을 몇 년째 메아리로 들어버리는 남편의 마음에 눈물을 짓게 되죠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한데도 아내가 날 사랑하냐는 질문에 답을 즉시 못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신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곤란케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런 상황을 답답해하며 대화를 피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기도훈련을 해온 기간도 적지 않았고 일을 위해 직장도 바꾸고 거주지도 바꾸면서 하루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내가 드리는 마음이 어떻게 헷갈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빨리 찾아 바꾸는 사람이 빨리 성령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시지 못하는 고집적인 문제점을 우리 각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집적인 문제점을 찾아 봅시다 먼저 집중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앉아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집중을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도의 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기도의 양을 늘렸다면 기도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잡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면 인지하는 즉시 예수 보혈로 쳐내면 됩니다 그러나 인지하지 어려운 것은 흥미케 하는 양의 공격이죠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휙 지나가버려서 마치 기도를 집중해서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옆에서 관찰해 보면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졸았던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고개를 훅 떨군 후 자다가 몇십 분 후에 깨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오시는 것을 상상하게 부르세요 집중하려고 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과 비춰지게 싸우세요 예수 비만이 쳤다고 기도를 망친 게 아닙니다 공격을 막아내는데 힘을 다하여 싸운 기도였다면 점차 집중도 올라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주의 순종의 여부입니다 나는 뜨겁게 기도했다고 느끼지만 기도가 끝난 후 죄의 덫을 밟고 넘어진다면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집중의 문제는 죄와 잘 싸우지 못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싸우는 게 잘 안된다면 말은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아니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면 하수연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집중이 안되고 또 싸우려고 애쓰고 반드시 이길 각오로 덤벼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 보혈이라는 막강한 무기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에 막강한 무기를 다룰 줄 모르는 우리에게 있죠 모터가 달린 전기톱이 가지고 있는데 전원의 연결을 시키지 않은 채로 텁질하는 형국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길 때까지 사용하세요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가슴에 내려오게 해주실 때까지 예습비로 계속 무력화시키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10편 118편 29절이죠 군인이었던 다윗은 전쟁에서 적군이 눈앞에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면서 쳐냈습니다 가로막힌 담이 있을 때도 막다는 길이라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었는데 그 비결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묘경과 백병절을 치른 우리 각자는 아직 무너뜨리지 못한 견고한 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과 같고 깨뜨리지지 않는 진과 같은 자아와 마주하고 있다면 이제 다윗의 믿음을 배우실 때가 온 것입니다 시도하다가 안되면 타협해버리는 것은 패단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죠 내 손에 들린 예수 보일의 믿음을 실으세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약속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